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지난주 와보쇽 라디오 계곡 방송 행사를 통해 성북마을 뉴스 앵커 참여를 하게 된 김태영입니다. 앞으로 와보쇽 라디오로 만나 뵙겠습니다. 어느덧 나뭇잎들도 수줍게 색을 변화시키는 9월의 첫째 날 성북구에도 소소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배웅턴 얼음마당이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했고 같은 건물 4층에는 성북마을 극장이 새로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향나무에 바자의 소식도 와보쇽이 다녀왔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새 현장을 소개합니다. 9월 1일 오후 6시, 성북구 동소문로 24길 10, 세창빌딩 3층에서 너른마당의 이사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의원을 비롯 많은 분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일, 더 좋은 일,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시민단체가 되기 바랍니다. 너른마당 화이팅! 우리 장애인들이 함께 배우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 좋은 시간들 이렇게 많이 생기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역 장애인을 위해서 새로운 활동과 그리고 앞으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를 믿고 저희 센터를 같이 하겠습니다. 지역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른마당이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좀 다른 조직전환?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걸 판단했고요. 그게 이제 학교 형태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학교 형태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시설은 법적으로 면접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냐고 이곳에 이사했어요. 조금 많이 무리가 되고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만든 음식들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다 같이 즐겁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들이 매우 보기 좋았는데요. 너른마당의 개소식 후 바로 위 4층에서 바로 위 4층에서 성북마을 극장의 개간기념 공연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9월 1일 오후 7시 30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연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같이 감상하실까요? 안전한 숙박 안전한 숙박 안전한 숙박 안전한 숙박 안전한 숙박 oria 아 취하나 기분이 좋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는 조율 선생님 짱 역 대박이었어요 그리고 대박 날 거에요 앨범도 삶의 어떤 걸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극장이 생겼다는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같이 마을 공동체 이렇게 많은 비장애인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좋은 것 같고요 이런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되게 기분 좋아요 연극 공연을 올리고 싶지만 어떤 기회가 없거나 재정이 어려워서 연극을 못 올리는 젊은 예술인들을 위해서도 극장을 개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관련해서는 협업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이 극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북 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또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향나무회 후원바자회인데요 에너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답게 에너지 넘치는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9월 12일 3시부터 7시까지 정능 배대교회에서 8090 콘서트를 비롯한 후원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소외계층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냥 바자회가 아닌 에너지 기금 마련을 위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정릉에서 사실은 높은 정릉이 있고 정릉에서 공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겨울에 난방이라든가 창틀 같은 거 등풍지 이런 것도 발라주고 도배도 해주고 이런 행사를 한 겁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의 난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다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보고 자기가 좀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공연을 다시 기획하게 되었고요 공연자들 섭외하는 과정, 과자회 물품들을 후원받는 과정들 모든 부분들을 저희 공사자분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였고요 또 향후에는 향나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중에 에너지 복지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제2의 향나무를 만드는 계획도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향나무가 향기를 나는 사람들인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정말 에너지 있는 향기들을 만드는 모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와보쇽이 다녀온 세 곳의 사랑 가득한 모습들을 잘 보셨나요? 많은 주민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며 서로 격려해서 더 살기 좋은 송복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모쪼록 아무 탈 없이 가족, 친지 분들과 즐겁고 화목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주민 앵커 김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